골 소유 많이 합시다, 골 소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초반에 집중합시다. 오케이. 어쩌다. 벤젓. 야, 바드로 많이 가야 돼, 바드로 많이 가야 돼. 렛츠 피니스. 네덜란드 팀들과의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가자, 가자.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슴 떨립니다. 네덜란드 선수들의 전반전입니다. 올려, 올려, 올려. 과연 우리 어쩌다 벤젓 선수들 잘 싸울 수 있을 것인지. 베일에 가려 있거든요, 네덜란드 팀이. 그렇습니다. 지금 14시간 30분 비행기를 타고 건너온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굿, 굿. 가. 어, 불평했습니다. 아, 그러나. 가, 가, 가. 역시 피지컬이 좋은 네덜란드. 됐고. 민어, 민어, 민어. 민어, 간다. 빌다, 빌다, 빌다. 안 와, 안 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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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여유, 여유. 여유. 돌리고, 돌리고, 오케이. 자, 과연 네덜란드 A매치 첫 골은 또 누가 기록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보라, 보라, 보라. 한이 형, 한이 형. 자, 리운위 이쪽으로 갑니다. 리운위 갑니다. 용기야, 용기야. 자, 골파 시도합니다. 자, 리운위 유벌 잡고. 용기야. 반대쪽 주고 중앙으로. 슈팅 가나요? 슈팅 가나요? 대단아. 슈팅 가나요? 허민호. 키포가 잡았습니다.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주장 허민호. 약했어, 약했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민호야. 아이, 빠따임 뭐예요, 빠따임. 얼었다, 얼었다. 빠따임이 없냐. 허민호 선수가 지난 경기의 조금 부진을 오늘 경기적으로 씻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허민호 선수가 진짜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런 부담감을 떨치고 경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굿! 나이스 컷! 굿굿! 나이해, 나이해. 나이해, 나이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오케이, 너 오케이. 한국에서 있었던 마지막 평가전을 우리가 3대0으로 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좀 처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포메이션적인 부분에 워낙 이제 어쨌든 선수들이 잘하는 또 4-2-3을 포메이션을 오늘 들고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백포라인에 류완수 선수가 선발라인을 이름을 올렸다는 게 조금 오늘 기대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천천히 천천히! 가지고 가, 가지고! 한승! 자! 또 이제 2선 자원의 공격수 김현우 선수가 선발라인을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류완수와 김현우. 그쪽이 텔레파스가 통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마라도나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텔레파스가 잘 통하는 그런 패스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류완수와 김현우가 또 준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좋아요. 자, 희준이! 아, 수비가 역시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 몸에 잘 걸립니다. 어? 안타, 안타! 끌고 나오면서 그걸 압박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우리가 네덜란드 대표팀은 2전 2패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승리로 가져간다면 이번 네덜란드 조기축구 A매치는 많은 승을 또 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첫 경기 중요하죠. 위험해, 위험해. 오오오오. 이제 골문이 비어있습니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오오오오. 이제 골문이 비어있습니다. 아, 그러나. 킥, 킥, 킥! 자, FC블루와이트 선수들 아무래도 속도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확실히 이제 경기 경험이나 위치 선정이 좋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인지를 하고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안수야! 백패스하면 안 돼. 앞으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수렴 공격입니다. 임남규! 오늘 우리 왼쪽 라인 좀 공략을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남규. 온바레가 수비합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네덜란드 조기 축구리 처음이잖아요. 자, 리용규 좋아요. 리용규 돌파요. 한 사람 제치고. 꺾어줍니다. 임남규, 임남규. 요하! 아, 예!